이번 시간부터는 반응형 웹사이트 실습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의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일명을 파일 이름을 반응형 웹사이트 할 때 반응형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반응형, 형용서를 써야 되겠죠? responsive 입니다 그래서 반응형 웹사이트 하면 responsive는 웹디자인, 웹사이트 이렇게 할까요? responsive는 rwd, hdm, 파일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로 할까요? responsive 웹디자인 그 다음에 파일명 관련해서 어차피 또 해야 되니까 미리 지금 파일명을 여러분 반응형 웹사이트를 공부하다 보면 모바일 우선주의라는 영어로 하면 모바일 퍼스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모바일 우선주의라는 그런 용어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는 걸 텐데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 우선주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냥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이런 반응형 웹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존에 웹사이트를 그냥 만들 때는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사실 PC 버젼만 뭐 이렇게 이제 PC 버전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 그 PC 버전만 만들 때는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은 모바일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뭐 PC 퍼스트 뭐 이런 용어나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당연히 뭐 PC 하나밖에 없는데 다 PC를 기준으로 그냥 사용자가 PC를 접속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모바일 퍼스트라는 말은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좀 더 모바일 우선적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제작하고 이제 코딩 특히 이제 스타일 시트 CSS 코딩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 이 그 PC를 먼저 기준으로 그런 어떤 웹사이트 CSS 코딩을 이제 해 나갈 것인지 또는 모바일 그 디바이스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접속하는 그런 사용자들을 먼저 고려해서 그런 어떤 스타일 시트를 작성해 나갈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되어지면서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 우선주의라는 말은 얘를 먼저 이제 고려해서 그 스타일 시트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작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퍼스트 먼저 먼저 그 CSS 이런 어떤 여러분 이제 결국은 CSS 코딩이 핵심인데 결국 이 CSS 코딩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먼저 고려해서 얘를 먼저 코딩을 하고 그쵸 얘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퍼스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그 디바이스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먼저 CSS 코딩을 쫙 해 놓고 그 다음에 어 부가적으로 PC로 접속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코딩을 또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얘가 두 번째로 고려가 되어지는 옛날에는 얘가 장남이었는데 지금 얘가 장남이 되어져 가는 네 근데 지금 뭐 다 이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실 지금도 여전히 PC를 1번으로 고려해서 CSS 스타일 코딩을 해 나간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네 근데 이제 모바일 우선주의로 생각해서 코딩을 해 나가는 것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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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제 경향은 PC를 먼저 1번으로 생각해서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바일을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제 생각해서 또 이제 CSS 코딩을 짜고 그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약간 PC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더 많죠 점점 점점 모바일 우선주의를 채택해서 코딩을 해 나가는 그런 어떤 추세가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명을 아 죄송합니다 파일명을 사실 모바일 우선주의로 코딩을 하는 거나 또는 뭐 PC, PC 우선주의 이런 용어는 딱히 없고 이제 PC를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먼저 한 뒤에 이제 모바일을 이제 고려해서 하는 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PC 버전으로 이제 코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PC 버전이라는 게 PC 버전만 만든다는 게 아니라 PC 버전을 먼저 코딩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고려해서 그런 이제 또 관련된 코딩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선순위가 1번이 PC 그 다음이 모바일 코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PC, PC 퍼스트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이제 파일명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Responsive Web Design, PC 퍼스트 만약에 여러분 이제 모바일을 모바일 우선주의로 이제 코딩을 한다면 예 이름을 네 모바일 퍼스트.htm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놓고 제가 예제를 만들어 나가던지 했겠죠? 네 하겠죠? 네 상관없어요 뭐 이제 모바일로 하든지 또는 어떤 걸 이제 먼저 기준으로 잡고 하느냐의 차이지 사실 똑같습니다. PC, 대문체로 할까요? PC 퍼스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HTML, HEAD 그 다음에 HEAD BODY, BODY 여태세 여태세 UTF 스크립트는 지금 넣는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해 놓고 저장을 하고요 자 여기는 rwd-pc-first 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크업부터 하도록 하죠 네 마크업부터 자 우리 이제 처음에 뭐 그 우리 이제 앞서 했던 예정에 굉장히 확장성까지 이제 고려해서 상당히 이제 좀 뭐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게 우리 이제 코딩을 이제 해 나가면서 이제 좀 코드 코드가 이제 기니까 지금 이제 반응형 웹사이트는 그 확장성까지는 그냥 고려하지 않고 어 그냥 좀 심플하게 이제 마크업에서 이제 왜냐하면 반응형 이제 그 웹사이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거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거니까 좀 이제 심플하게 그 좀 이제 작업을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디브 하나 크게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이제 전체를 아이디로 할까요 이제 전체 전체의 박스들을 다 감싸는 그런 그 제일 큰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얘는 wd 랩이라고 할까요 네 rwd로 접두사를 rwd를 전부 이제 붙이도록 할게요 rwd 랩 그래서 이제 전체 박스를 다 이제 감싸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안에 이제 우린 이제 이런 박스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다 이제 했던 것들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전체 요게 이제 그 rwd 랩 박스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자 이렇게 이제 헤더 들어가고 또 이 밑에 이제 붙어 요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 뭐 컨텐트 같은 뭐 이렇게 이제 뭐 양쪽으로 한다면 이제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하면은 이제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를 감싸는 박스 요거 이제 하나가 지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헤더 이제 헤더 박스죠 헤더 박스가 하나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가운데 자 메인 박스 세 개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박스 그 다음에 붙어 박스 그 박스 자체가 박스 자체가 다섯 개가 지금 필요한 거에요 그쵸 다섯 개 그렇지만 박스 하나 이제 전체 감싸는 박스 하나 만들어 놨고 자 그 다음에 다른 박스 들은 딥으로 하지 않고 그냥 html5 태그로 하도록 하죠 헤더 그 다음에 자 부터 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헤더 부터 박스 만들었으니까 가운데 메인 박스 하고 사이드 박스 만들어 주면 되겠죠 메인 박스 메인 박스 그 다음에 사이드 박스 사이드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 좀 다시 한번 복습하면 하는 겸 조금 심플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크업 해 놓고 헤더 쪽에는 이제 h1 헤더 그 다음에 부터는 부터는 h2로 할까요 얘까지는 h1으로 하죠 같은 글자 폰트 크기로 하도록 하죠 부터 헤더 부터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은 메인은 h2로 할게요 h2 마찬가지로 사이드 쪽도 h2 자 메인은 메인이라고 쓰면 되고 얘는 아 얘는 뭐 사이드 파 이렇게 하죠 자 됐죠 네 박스 전체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것 박스 하나 둘 네 개의 박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놓고 사이드 파이 쪽 카테고리 메뉴라고 할까요 얘는 그냥 뭐 메뉴라고 하죠 메뉴 네 메뉴 아 이게 사이드 파이 낫겠네요 원래 이제 명칭이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제 어떤 메뉴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하면은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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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터 헤더는 뭐 특별히 뭐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쪽에 메인 쪽에 메인 쪽에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이제 뭐를 좀 갖고 올까요 자 브라우저를 여셔서 그대로 복사를 좀 해서 사실 이제 그 에디터에 이제 그 굳이 이제 사이트 들어가지 않아도 그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좀 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일일이 사이트도 이제 좀 들어가서 이제 복사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저장하구요 됐죠 그럼 이제 기본적인 마크업은 네 요렇게 그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더 이상 뭐 특별하게 심플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박스 구조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반응을 할 때는 복잡하게 해 놓고 하면 그거 자체가 또 설명드리기가 또 복잡해지니까 좀 이제 심플하게 우리가 이제 앞서 했던 것들 그대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 결과를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크업 되어 있는 거죠 네 뭐 크게 뭐 하여튼 저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크업 다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이쪽에 이제 스타일 그 정의들을 좀 이제 해 놓고 정의들만 좀 이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뭐 리셋도 따로 하지 않고요 각각의 그 박스들 제일 먼저 점이 있는 게 제일 처음에 있는 게 rwd 네 요거 이제 하나 정의를 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 헤더를 정의해야 되겠죠 헤더는 그냥 쓰면 되죠 헤더 우리 이제 아이디나 클래스로 정의를 했으면은 샵을 쓰던지 뭐 점을 쓰던지 하는데 어 그냥 이 태그는 이제 헤더 자체가 이렇게 이제 써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헤더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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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되고 메인 다음에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 사이드 쪽 해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푸터 푸터에 대한 푸터 됐죠?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좀 달아 드리면요 자 요거는 이제 전체 뭐 얘를 이제 뭐 얘는 이제 전체 그 박스니까 그냥 래퍼 박스라고 이제 해 놓고요 주석을 달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그쵸? 어차피 이거 자체가 뭐 헤더 메인 사이드 부터 다 이제 보이시니까 주석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생략하고 요정도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